나는 왜 이렇게 계속 하다 보니까 심지어 부작용까지? 이게 바로 원음입니다. 손가락에 보이지 않는 스피드의 소유자 완전 무화지경인데 속물팡에 푹 빠진 스타 바로 6개월 만에 컴백한 걸스데이 특히 유라는 걸스데이 멤버들 중 수준급 실력을 자랑한다고 하는데 30만점 안 됐다. 그 정도도 충분히 대단해요. 토닥토닥. 네 JTBC 연예특중 시청자 여러분 에브리데이 컴스테이 안녕하세요. 컴스테이입니다. 앨범 발매한 것도 화제지만 동물판 하시는 모습으로 화제가 됐거든요. 똑같아요. 지금도 혹시 자주 하시나요? 네. 하트 주세요. 하트? 이 오빠가 매일 줄 때 번호 줘봐. 출장하면 한 3, 4등밖에 어떨 것 같아요. 3, 4등.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는 아니더라도 한 100개는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? 들으셨나요? 대표님. 하트를 제가 매일 보내드릴 수도 있고요. 여기 삼촌 팬 한 명 추가요. 여러분 사랑해요. 지금까지 걸세였습니다. 예뻐해 주세요.